지바겐 63 amg 2019년식 차량의 장착만 해도 사운드가 좋아지고 소리도 커지며 저음도 아주 단단하고 힘있게 나오고 모든 사운드가 디테일해지며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시동도 순정상태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빨라지며 액셀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전기가 고급져짐으로 인하여 기름도 덜 먹을 정도로 모든 전기가 고급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바겐 2019년식 차량의 30F 하이브리드 파워캐 장착 동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바겐 2019년식 차량의 30F 하이브리드 파워캐 장착 동영상이었습니다.